네 안녕하세요 트롯밀크남 최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준비한 곡은 흔히 말해서 요즘 노래예요 요즘 아이돌들 노래인데요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실 거죠? 네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입에 빵을 물고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언정의 한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피곤해 죽겠네 지하철 속 이 장면 어제 꿈에서 만나 아참 매일이 지치나 치고 바쁜 이 삶을 그냥 한 날에 그 애를 보고 말야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 나비 붉어지며 뭔가 있고 있는 것 같아 괜히 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날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딱 질색이니까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냐 아냐 지나치는 게 날 것 같아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